안녕하세요. 판례용부 모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용부 형사 공고문 송개와 정당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9680 판결입니다. 판례용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재물 송개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해서 파괴 현승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던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는데 무죄가 맞다라고 해서 파괴된 거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대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의 승인 없이 4명의 동대표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소장도 이 4명의 동대표하고 같이 해서 이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을 개신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피고인을 해입하겠다는 내용의 대표회의 회의 개최 공고문을 아파트에서 붙인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그걸 보고 공고문을 떼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은 작성은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했고 부착의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관리소장. 그런데 소장이 부착을 했으니까 부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고인은 이걸 이메일에 떼버리니까 이거 손계죄 맞다라고 해서 원심의 유죄를 인정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고문을 떼는 것은 손계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문도 원심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허락을 얻어서 공고문이 붙어있다면 그리고 공고문 자체가 무슨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해임하겠다는 내용이고 위조무소서 아닙니다. 회장 조장 찍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통대표들이 자기들이 명의 작성해서 긴급히 회의하겠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사유가 있느냐 위법소유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긴급핀앙 정당행위 중에 어느 게 해당하느냐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원심은 별도의 공고문을 붙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이라든지 법소수단이 가능했고 공고문 부착 자체는 관리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관리소장의 권한에 의해서 붙여진 적법한 게시물을 뜯어낸 것은 재물손괴와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정당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용인되고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대표는 서재권한이 없고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입주자 대표의 회의 회장 암흑에 이렇게 도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입주자 대표의 회의하고 자기네 도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진짜인지 알죠. 그리고 발견한 날이 공음일 야간이었고 다음 날이 회의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반대파가 붙인 건 마음대로 떼는 거 다 재물손괴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안, 이 사안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재권한이 없는 동대표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에 발견한 거, 공음일 야간에 발견한 거는 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행위라는 거는 상식 수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걸 처벌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게 처벌된다고? 이럴 때 정당행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사정들을 자료를 잘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걸 잘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검사는 그걸 해야 돼요. 검사는 법상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유리한 자료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실제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공개 요청을 해도 은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런 자료들은 피고인의 변호인 열심히 수집을 해서 최대한 모아서 법정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체제의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피고인에 유리한 자료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원래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놓은 것을 검토하는 사람이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송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화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심히 중구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심히 중구 수집을 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정당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 행위에 관해서 일반적인 법리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